회사 생활은 어때요? 재밌어요? 네, 아주 재밌어요. 후엉 씨 회사에서는 어떤 제품을 판매해요? 전자 제품을 팔아요. 그렇군요. 참, 그런데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어요? 네, 부모님하고 다녀오라고 해요. 후엉 씨가 친구와 회사에 대해 얘기해요.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판매하다. 판매해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옷을 팔아요. 옷을 판매해요. 회사에서도 신제품을 팔아요. 신제품을 판매해요. 따라하세요.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세워요. 3일 동안 휴가해요. 첫째 날에는 바닷가에 가고, 둘째 날에는 놀이공원에 가고, 셋째 날에는 쇼핑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어요. 네, 계획을 세웠어요.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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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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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지사, 지사, 따라하세요, 직원, 직원. 이제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를 소개할 수 있겠죠? 구매글, 매출, 매출,